엌리스 어 어디로 넘고 들어가면 안되요. 핸들 너무 많이 떱니다. 어 어디로 넘고 들어가면 안되요? 핸들 너무 할겁니다. 복선이에요 복선. 브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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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호 넣으면 안 돼 혹시 주행중에 사이드미러 봐요? 보지마세요 외바 뭐 때문에 보는거야? 차절 맞추려고? 죽을려고? 앞을 보고 맞춰야지 그러니까 넘어가지 옆을 보고 맞추면 안 돼요 그건 뒷바퀸데 앞을 보고 맞춰야지